전 내금이장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. 이참에 제대로 화근을 없애버리거나 강편지기 나리를 노릴 겁니다. 조심하셔야 합니다. 지금 그쪽이... 내 이거 하나만 물읍시다. 내 부인이 그쪽 정인인 게 나은 거요. 복면을 쓴 괴한인 게 나은 거요. 이틀 후에 간단한 다과연을 열까 합니다. 좌상께서는 특별히 정경 부인과 아드님 그리고 며느님도 함께 데려오세요. 내 비겁한 짓도 기꺼이 해야겠지. 정원아 아니 니가 나설 타리가 아니다.